여자를 만나다 보면 과거가 있잖아요. 그 여자의 과거. 그 과거가 있다 보면 그 여자의 과거를 알았을 때 그거를 정말 자기가 정말 이 사람만 사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게. 그 과거가 정말 파란만장할 수가 있잖아요. 여자가? 여자가. 그거를 다 정말 있는 그대로만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과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포기하고 헤어져. 본인도 근데 그 과거가 그 여자만큼 파란만장해요? 제 과거에요. 어떻게 보면 과거가 파란만장할 수도 있죠. 그럼 뭐 쌤쌤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 저기요. 걔나 생각하는 건 뭐예요? 갑자기 뭐고 왜지? 너무 파란만장해가지고. 과거 얘기하니까 목이 나가네. 아니 근데 저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글쎄 나는 그거는 좀 그리던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한번 의견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봉태규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뭐 나를 만날 때만큼 뭔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뭐 나 만나기 전에 어떠한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김구라 씨는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과거 때문에 미래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거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치 않아요? 아니 진짜로 저희는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옛날에도 했었는데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과거는 아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재호는 절대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첫 남자친구 내가 첫 여자친구야만 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만난 이유가 중요하고 과거는 뭐 뭐 전혀 상관없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무슨 전 거 한 17범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거는 글쎄요. 아니 그러면 김윤정 씨 옆에서 보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그 저기 나쁜 여우 같은 스타일도 봤을 거 아닙니까? 천혜범 씨 갔죠. 그럼 김윤정 씨는 뭐라고 조언해 주세요? 근데 미리 저는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가 기운이 안 좋았었어요 항상. 기운이? 그런 나쁜 여우들은 그래서 형 좀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안 좋아요. 근데 이미 형은 또 푹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푹 빠져서 나중에 이제 후회는 하는 거죠. 표정이 진짜 기가 막히네 김윤정 씨 표정이 살아있네요. 이거를 즉석해서 한번 국민투표에 저희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니 뭐 그냥 그렇게 너무 거창하게 가지 말고 국민투표라기보다는 뭐 그냥. 여쭤보죠. 샵 0600에서 이제 과거가 있어도 뭐 괜찮지 나 만난 이유가 중요하지 하면 1번. 솔직히 아무리 말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힘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뭐 상관없다. 우리 말로는 어때요? 네? 뭐 과거야 뭐 예전 일이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과거와 관련 연결된 일들이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상황과 연결이 된다면 그건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야 돼요? 저는 마무리를 졌는데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주위 상황과 연결이. 예를 들면 우리 동료랑 어떤 관계가 있었다든지 가족과 연관이 되어있다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살아가는 애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전에 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나 만나기 전에 날 알기 전에. 뭐 신도겸이랑 사귀었네. 신도겸이랑 같이 있었네 이런 얘기를 들면 저는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 누구를요 누구를. 아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를. 마무리 졌어요. 저를 아니면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예예예. 벌리금 해봐라 죽여버릴 거야. 아니 생방송이가 좀 얼얼을. 아 예. 뭔가 좀 오해가 있으셨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뭐 그냥 저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뭐 그게 큰 여기가 아니라 와이프가 어 내가 결혼해봤더니 옛날에 내가 뭐. 몰랐는데 내가 몰랐던 그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런 과거를 나중에 안 적이 있었어요. 전혀 없는데요. 어. 지금 자는데요. 전 그런 거 없는데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너무도 얘기해 너무도 얘기해 너무도 얘기해. 내가 다 얘기해줄게. 아니. 말도 못할 거면서. 얘기할게. 대박. 얘기할게. 생방송인데. 아 얘기할게 나. 당해. 아 얘기할게. 못하잖아 지금. 아 얘기할게요. 아니 나는 몰랐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저희 와이프가 나는 나중에 만나거랐어요. 다리가 휘었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과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몰랐다는 얘기죠. 만날 당시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근데 만약에 그걸 사전에 알았으면.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면 문제가 돼요? 아니 약간 좀 이렇게 또.